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와 걸그룹 뮤지니스가 다음 달 열리는 미국의 대형 음악 시상식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. 먼저 지민 씨는 톱 셀링송과 톱 글로벌 케이팝 아티스트 등 후보에 포함됐고요. 뮤지니스는 미국 제외 톱 빌보드 글로벌 아티스트와 톱 케이팝 앨범 부문 등 후보에 들었습니다.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지난해와 달리 4개의 케이팝 부문이 추가돼 K-POP 가수들 대부분이 후보로 선정됐는데요. 방탄소년단 슈가, 정국 씨를 비롯해 블랙핑크와 트와이스, 스트레이 키즈, 투모로우바이투게도도 후보에 올랐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